지난 가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호안 미로라는 스페인 대표적인 화가의 작품 전시회를 가족들과 함께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초현실 세계를 그렸던 스페인에서 존경받는 화가인데요 가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저 작품 여러분 딱 보시면 제목이 무제여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제목이 무제입니다 무제 제목이 없다라는 뜻인데 처음에 78년도의 작품이 아주 흥미를 끌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고 나서 이 미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우리 애국가를 만드신 안익태 선생님과 같은 동네 분이었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어느 동네에 같은 동양이셨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이 작품 가격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걸 보고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작품 가격은 보통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가는데요 그의 작품 가운데에 1923년도의 작품인 페인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 작품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쏟아비 경매 시장에 낙찰된 가격은 3,694만 6,396달러 우낫돈으로 400억 원 우리 교회 예배당 두 개를 합해야 저 그림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니 대체 저 작가 양반의 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런 값비싼 작품을 만드느냐라고 경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창조의 게시를 접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예술가들 중의 예술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예술가들의 예술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걸작품 가운데의 걸작품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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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인간이죠 인간 바로 모든 예술가들이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 중에 걸작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일대 사용된 단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되었어요 세 번 세 번 하나님은 한우가 땅을 창조하시는데에 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한 번 쓰셨는데 그 창조주의 손길이 세 번이나 들어간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작품 가운데의 작품이겠습니까 마치 예술가가 혹은 장인들이 정성들여 작품을 빚어가듯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값어치는 수백억 원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값어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가격은 매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격은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8편에서 다윗은 밤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어느 지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정말 보석을 딱 뿌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맑은 하늘에 그러면서 다윗이 밤하늘의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10편 8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감탄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저 찬란한 태양 그리고 아름다운 하늘 이 별들 또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감탄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전히 말씀하셨죠 이 들에 핀 들풀, 들꽃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느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가치는 얼마나 헤아릴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이 10편 8편을 가지고 만든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찬양이 있죠 여우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혹시 한번 배워보시는 마음을 함께 불러볼까요 10편 8편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혹시 처음 부르신 분이 있다면 배워보는 마음을 함께 10편 8편을 노래를 같이 불러보죠 여우와 우리 주여 영혼과 우리 주여 주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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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무엇이 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착한 무너지 갔네 저를 권고하실 나이까 영원화 우리 주녀 주 내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로 부르게 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오늘 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그 생각 그 생각 앞에 감격함으로 오늘 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그토록 존귀할까요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거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성사 성경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고대 근동에서는 오직 왕들만이 신들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졌답니다 그런데 창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또 여성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말하죠 인격적인 형상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골루세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29절에 따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미리 아신 자들로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로 예수님처럼 섬길 자로 또 예수님처럼 의의를 행할 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그 자체로 존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현대세속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에 근거하죠 인권 인권을 살펴보면 그 존재 밑바닥에 바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본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러면 아단과 하와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범죄했는데 또 창세기 6장에 가서 바로 온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창세기 9장 6절을 보게 되면 노아홍수 이후에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즉 마치 여기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있지만 그 보석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 부서진 조각들이 다 흩어져서 원래의 목적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서진 조각 하나하나는 분명 다이아몬드인 것과 마찬가지죠 인간은 범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형상의 조각들 비록 훼손되었지만 하나님 형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존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을 범죄라고 경고하죠 창세기 9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자라고 하나님 형상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멸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참원 17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더 권력이 돕다고 더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여성이라고 열등한 것도 아니죠 지금 있는 이 21세기의 여성 동지들께서야 마음껏 그렇게 활보하시지만 여러분 수백 년 전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에서 무슨 논의를 한 줄 아십니까? 과연 여자에게 영혼이 있는가? 이런 지금 같으면 탄핵감의 그런 논쟁을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죠 여성이라고 해서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죠 혹은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야말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분들이 존귀를 받고 존경을 배워야 될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저 지하 1층 교육부서에서 소방 대피 훈련을 제가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교회 스태프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또 실제 상황처럼 연출을 해보았는데요 특별히 지하 부서에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방 아동부실의 경우 만약 긴급 상황이 되면 막상 당황하게 탈출구를 찾지 못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기를 피우고 대피를 해보았습니다 원래 예상 목표 10분, 10분 안에 우리는 다 대피식이나 영화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막상 연기 피우고 대피를 했는데 5분 만에, 5분 만에 전원 다 대피했어요 그리고 저 사진 보시면 재미있는 것도 아이들이 벗어발로, 벗어냐 아니죠 양말걸음으로, 양말걸음으로 다 나왔던 것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훈련을 하면서 우리 섬기는 선생님들과 부모도 굉장히 기뻤어요 뭐가 기뻤냐면 저희 한국이 더 이상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부터 먼저, 먼저 정말 하나님 백성의 생명 하나하나가 존귀하다는 가치를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준비하면서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저 세월의 선장처럼 하지 말자 우리는 만약 위급 상황이 있으면 가장 우린 마지막에 남고 모든 사람들 다 대피시킨 다음에 마지막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피하자라고 우리가 그런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겠냐라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자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자품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왜 그토록 존귀할까요? 그것은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에 우리 본문의 교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게 되면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복을 받았고요, 복을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먹을거리를 받았습니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는 모든 채수와 시간에 열매매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선포하셨고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요 열매를 맺는 축복 그 다음에 배가하는 축복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배가하는 축복 또 이 땅에 가득해진 축복도 이미 받았고 또한 심해는 모든 열매들을 먹는 것으로도 받았습니다 특별 29절에 보시면 먹을 대상이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까지 열매매는 모든 나무였습니다 단순히 채소와 나무만 먹고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먹거리에 해당하는 씨앗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남성들 가운데 퇴직을 고려하시고 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나무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씨앗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인간이 범죄했는데 이 약속이 그대로 유효할까? 다시 노아 심판 이후에 상세기 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을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의 약속과 축복은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그대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범죄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 극률의 축복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씨가 진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은 하나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이 되었고 체험이 되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모두가 다 똑같은 축복을 받았죠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느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느라 야곱의 경우 야곱이 형의 세 낯을 피해서 지팡이 하나만 잡고 노숙자처럼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 분명히 그와에게 약속하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넀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 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처럼 거짓말을 많이 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야곱처럼 죄를 많이 진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야곱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기원전 1440년이 되었을 때 이제 이집트 신하이반도에는 이집트를 막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죠 남자만 60만 명 여성과 유아들이 수를 더할 경우 최소한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되는 대식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출혈구 16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한때 애굽당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라고 모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토록 배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하시는 축복을 이루어주셨어요 여와께서 모세의 길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롱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구약성경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례들로 가득하죠 빚쟁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자녀를 지킨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태초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그 축복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효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공중의 세대를 먹이시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을 선인이든 악인이든 혹은 이 땅의 주인 창조주 예수님을 인정하든 배역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은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10편 104편 14자를 보시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도인의 14장 17절에서도 사도와 어른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혹시나 지난 한 주간 일터에서 매우 곤란한 일을 겪으셨습니까 때로는 빛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자의 독촉 때문에 큰 압박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지난 1년간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켜주셨고 보존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고 모든 인류를 신실하게 먹이고 계십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를 구조와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큰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러게 창세 때부터 약속된 이 보존의 언약들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모든 두려움과 낙심들을 하나님의 극률하심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런 귀한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왜 그토록 존귀할까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안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는 것이었습니다 제6일날 인간이 지어졌죠 아마 지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겠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식물에 이름을 지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반자 하와도 만났을 것이고요 그러나 별로 일한 것도 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마 아담의 마음이라면 아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지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하와를 향하 빙그레 웃음에 하신 말씀 얘야 오늘은 말이야 노는 날이야 왠지 알어? 내가 다 일을 완성했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거룩하게 하루를 구별하노라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최초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룩은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에 기반하고요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쉬는 문맥에서 거룩이 쓰여졌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것으로 안식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서 인간의 안식을 그저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해쉘엘의 안식에 대한 정의를 무척 좋아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이다 결국 하나님은 안식을 만드시자 비로소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간의 범죄의 문맥에서 안식을 살펴보죠 앞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범죄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언약 인간의 범죄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극률로 온 일도 향하고 있다고 했죠 안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식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인간이 범죄하자 당연히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 일을 해야 됐지요 그러나 이 온 우주만불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은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의 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셨지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바치시는 그 순간 잃어버렸던 안식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히브리스 4장 3절을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은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도덕관념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해야지만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닌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었는데 넌 나를 위할 것이 없는다 그저 내 안식을 누리거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주님 제가 뭔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 엄청난 일을 성취하면 안식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죄로부터의 구속을 이루었고 죽음의 권세에서 너를 자유케 했고 모든 질고에서 내가 너를 해방켜였으니 너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쉼을 노립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하는 자를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의로 여기셨기에 감사와 눈물 속에 또다시 이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대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 제가 과연 무엇이 간대 저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눈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제 신앙 여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은 안식의 시간에 언제나 있었어요 제가 2008년 여름 휴가를 보낼 때 첫날 휴가 첫날 연의체처럼 눈을 떠서 침대에서 말씀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말씀 묵상보다는 여러 사역에 대한 염려 걱정과 계획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날 읽었던 맥체인 성경의 순서가 민숙이 15장 민숙이 15장은 안식일에 나무하다 잡힌 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를 죽여라 돌로 그를 쳐라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찰아 너 일 생각하면 너 죽는다 내 앞에서 안식해라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본능상 안식하는 것보단 차라리 분주하기라는 것이 편합니다 그렇죠? 왜 편할까? 내 마음을 살펴보면 무시무시한 교만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자기의 내가 뭔가 변화시키는 상황을 내 힘으로 바꾸고픈 내 욕망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뭔가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고픈 우상이 되는 마음들이 있죠 다 억누르고 진정 주님을 위한 안식을 누리는 것 적지 않은 분투의 노력이 필요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2008년 여름휴가 마지막 날 저녁에 그냥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간단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하나님 많이 주셔서 얘들아 우리 집에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우리 결단하자 결단하자 그래서 그로부터 6년 후에 하나님은 귀한 생명을 주셨지만 최초의 입양의 결심은 제 입장에서는 제 아내는 훨씬 그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했었지만 그 노는 주간에 이루어졌었어요 2012년 9월 달이었죠 제가 안식 월을 받아 한 달을 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텐베르크의 공성교회 앞에서 종교개혁을 묵상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100년 동안 중복이도 운동을 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무덤에 가는 그 찰나에 그 중간 지점에 우리 공성교회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잠잠 있을 때에 진정한 내 영혼의 치유와 회복 또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을 목도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어떨 때였습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홍해가 갈라졌죠 하박국 말씀도 온 천안은 여우 앞에 잠잠해라 왜냐하면 열방이 여우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10편 46편에서도 모든 열방아 다 잠잠해라 우리 만군의 여우와는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을 주신 하나님은 믿지 않았죠 그들은 무언가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했고 또 친히 안식을 주게 오신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구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에 이제 더 이상 토요일에 쉴 필요가 없이 주일날 주의 부활을 누리면서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쉬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주일날 비록 가게 문을 닫고 돈을 벌지 않지만 그러나 공급의 그 축복 창세기 일장부터 온 인류에게 유효한 그 공급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 생업의 현장에 가득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 생의 전체를 안수하고 있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의 영성을 통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되 이러한 은총을 입었나일까 우리가 누구이관되 우리가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졌던 사실들을 깨닫게 하셨나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도 우리의 죄에도 물고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사 아버지 아름이 당신의 아들이 형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점을 입은 은총을 입었나이까 주 예수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헤아릴 수 없는 가치들을 깨달으며 우리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